힘도 없더 힘도 없더 힘도 없더 힘도 없더 힘도 없더 힘도 없더 야 이거 데미지 느껴지지도 않는데 아 간지러 아쉬웅 야 내가 이거 간지러 너 답이 없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내구도 안달아 가보 아 그러면 어떡해요 너 있잖아 가보 없어요 아니 뭘 걸면 믿을래요 달자 목숨 걸게 없어요 뭐야 너 이제 총알 없잖아 달자야 못잡잖아 얘랑 싸우면 이길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이기게 심포션으로 때려봐 힘도 산책 이 존벌레는 뭐야 이 존벌레는 뭐야 어디갔어 저 존벌레 어디갔어 자 오케이 오케이 에이에스 안돼 야 너 답이 없다니까 수고해 야 어떻게든 총알 받으러 갔다와봐 이거 어떤 새끼야 만들었어요 중력이 오지마 따라오지마 나 지금 혼자 다닐거야 저리가 한다리 다리 하나밖에 못 건너요 오케이 너 못 건너 이제 뭐야 날아오지마 죽이고싶어지니까 저리가 저리가 다른 앱팀 구해 나 솔로 인생을 살아갈거야 나 솔로 인생을 살아갈거야 나 솔로 인생을 살아갈거야 그래 기다려봐 아니 순이 찾아야겠어 순이가 순이가 어디있을까 이거 이거 게임에서 이길려면 순이님 능력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순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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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고? 왜? 큰일났다 순이님 능력이 되게 OP였단 말이야 이거 이기기 힘들겠는데 누가 가져갔지 일단 핑맨이 가져간거 아니야? 핑맨이가 가져갔다 핑맨이 가져간거 같아 삘이 이거 아닌데 핑맨 같이 있었잖아 중력이 중력이 같은데 아 이거 왜이렇게 불편해 신발 일단 벗고 다녀야겠어 와우 안차네 벗어야 차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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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깜짝이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핑맨아 아니 순이님 죽었어 아니 어 주인에게 그러는데 저는 사람 못죽인데요 왜 모르겠어요 이게 실드 보여요? 어 그게 다 깎아야 갑바 벗어진대요 어 맞어 그래서 저는 약하대요 답이 없지 폭탄 있을거 아냐 네 이거요 그거 말고 다른거 하나 더 있잖아 좋은거 뭐 어떻게 벗을까요? 에이 폭탄 하나 더 있는거 알고 있다 접착식 폭탄 있는거 알고 있어 그럴수록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똥 동그란 폭탄 가지고 있는거 있어 잘못 판단하셨어요 이거 중렬히 만들었어요 스샷 스샷이 있는데 어 진짜 그거까지 해야겠어요? 어 내 참 그지같아서 찍어주지 ㅋㅋㅋㅋㅋ 기다려봐요 없으면 죽일거 아니죠? 어 죽일 필요가 없는데 왜 죽여 그쵸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기다려봐요 제가 보내줄게요 스크린샷 아닌데 이게 리서스팩인데 스크린샷 아 이거까지 내가 찍어줄 줄은 몰랐다 잠깐만 악원이 뭐야 어디로 줘야돼 아 1대1 오케이 뭐야 뭐야 이 존벌레 존벌레 잡아 누구입 누구입 이 존벌레 이거 애들이 실드가 너무 세가지고 야 뭐사 소리 안들리는데 말을 안하는거다 말을 안하는거다 말을 안하는거다 야 평타로 실드량을 깎은 다음에 때리면 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저는 실드가 없는 캐릭이에요 아 그래? 뭔 소리야 너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있구나 색깔이 없잖아요 뭘 색깔이 없어 거짓말지마 너 뭐 들고 있어 뭐사야 니가 순익님 죽였지 뭐야 또 개리죽었어 뭐야 아니 저 못친거 보인가요? 아니 이 야 야 이것도 사람을 죽일수 없어 진짜요? 이거 몇칸 달아요 정말 많이 나는데 진짜요? 어 아싸 빠빠 뭐야 얼마나 달길래 도살 나 때려봐 나 죽겠지 그러면 알았어 아버님 조용히 넘어가자니까 아버님 조용히 넘어가죠 야 쟤 죽여 독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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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힘있지 야야 그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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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려야돼 쟤 회복된다 가만있으면 회복돼 아 쟤 왜이렇게 빨라 쟤 왜이렇게 빨라 쟤 왜이렇게 빨라 쟤 왜이렇게 빨라 쟤 신속있어? 신속보다 빠른데요? 무기능력이에요 탐난다 저 무기 탐나지 않아? 네 못잡은 마거니 이거 내가 볼때는 중렬이 잘못만들었음 아 이거 초파리같으면 어? 중렬이가 그런말 싫어하잖아 그런말 하지마 알았어요 골드 어 이게 아마 제가볼때는 실드 실드로 개 까부어 싸우는것 같거든요 야 나 스키억 당했어 한 대 맞았어 야 바다에 상어 있는데? 바다에 상어 좀 잡아봐 야 야야 핀그라도 한 대 맞으면 죽어 왜까부러 어쩌기 인생 아이 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저 안 때려요 짜증나게 저 이런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야 나 한번 다시 날려봐 머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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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만 맞아볼래 피 몇칸 나나 스샷 찍었어? 응 맞춰봐 야 오우 한대 더 맞춰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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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만 진짜요? 어 진짜 하나만 야 나맞춰봐 한번 나 나 나 맞춰봐 야 피매아 거기있어봐 아니 절로 떨어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 아 한번만 맞아볼게 안아프구나 아니 너한테 갈라했어 아니 너 죽이기 너무 쉬우니까 죽이기 싫어 근데 죽여야겠어 너도 살 이유없잖아 이제 죽어 그냥 죽을거면 물에선 죽지 말아줄래 먹으러가기 귀찮거든 아니 아니 죽이지말고 패 패 패 패 아니 답이 없다니까 죽일수가 없어 애들 도망가면 쏠거야 한번 도망가봐 쏠테니까 싫어요 미쳤어요 도망가면 쏜다는데 왜 신속먹어 스샷 봐봐 스샷 보냈어요 나 진짜 없어 너 바닥에다 버린 다음에 쓴거 같은데 왠지 에이 악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나 없어 이거 중년에 만들었어요 없어요 흰 포션 투명 투명 있네 공격무기 공격무기 공격무기가 없는데 생존기 내가 벌레에요? 내가 벌레냐고 너 왜 다시 살아났어 나르크스 왜 살아났어 나르크스 컨셉 개같다 아 쨔아아아아아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너 맞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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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죽일수 있겠다 장전 장전 죽일수 있어 죽일수 있어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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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원님 신중하게 갑시다 어? 뭘 신중하게 가 신중하게 갑시다 아버님 뭘 신중하게 가 에이 너무 신중하진 못하다면서 때문에 아퍼님마저도 죽을 수 있다가 야 넌 죽었다 하핰 아프지 하하하하 스가잇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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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iya 어우 주다 Opern awo gradn 어 물속에서 무한이잖아 잘 안보여 개 죽였다 신소 아 이걸 버리자 독이 필요 없겠지 독 필요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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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나중에 필요할 거에요 여러분들 고기는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 준 걸 거야 고기를 괜히 준 게 아니잖아 나중에 배고픔이다 할지도 몰라 고기로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달짝 죽었어 누가 지금 히든 능력으로 다 죽이고 있는 거라니깐요 아니면 이거 죽일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이제 총이 두개라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기야 코디하자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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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요즘 어? 투톤이 대세지 아니야 됐어 스나이퍼인데 이거? 신속 포션 아직은 필요 없으니까 즉시 회복 가지고 있자 즉시 회복 되려나 즉시 회복 되려나 투명함 포션은 왜 있는거야? 투명함 포션은 왜 있는거야? 헉 미쳤어 미쳤어 미쳤는데 이거? 오 오 오 오 미쳤어 이거?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이** 아 이거 fest을 왜 쫌 달려가면서 오른쪽 내 라이플 줘 내 라이플 싫어 내 라이플 해 피맨님이다 어그로 끈다 피맨님 어그로 끈다 피맨님 피맨님 죽이랑 죽여보시던가요 아저씨 피맨 아저씨 포션 아저씨 어디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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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내 총 내놔 이거 내 총이야 니가 버렸어 니 총 내 총 아니 뭐야 사람이 미쳤다 야 잡아 어디야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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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여기 여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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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의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마오님 아우님 그 두 칸씩 따라해요 안달아야만 아버님이신지? 혹시 악어님이에요? 악어님 이렇게 귀여운건 처음이네요 어떻게 죽여 쟤 내가 어떻게 죽여 진짜 안죽어 어떡해 미쳤어? 미친거 아니야? 푸우우우우우우우웅 응 건축값도 없어 안좋아 이거 아 Konstantin 나 아버님 어디로 도망갔어? 지금 누구누구 살았냐? 머사살아있고 아 아 아 아 아 아프다 아 뭐야 아 진짜 이거 펫 기술 아니야? 펫? 아니 이거 화염병이야 화염병 아니에요 바주칸데 이거 쟤거에요 아니 쟤거에요 흐흠 어거니 좋은거여요 소포일라 보일라 마일라 아이 아이 이놈풀이야 야이씨 어떻게 죽야하는거야 이래 어떻게죽여 죽일수가없어 야아 미쳤는데 다리 끊어졌다 지금 남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지? 머쌔 머쌔의 검을 얻으면 내가 잡을 수 있어 머쌔 죽이자 아! 머쌔 죽이면 내가 흰 포션으로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머쌔 죽이자 머쌔의 아이템을 얻어야 돼 아니면 머쌔랑 무기를 바꾼다던지 머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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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쌔 잡자 그냥 머쌔 잡는 수밖에 없겠다 신속 아 아껴뒀다가 폭탄 나중에 쓸걸 오 머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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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쌔 안죽었지 머쌔 안죽었지 쟤네들이 다 죽인거야? 야 아까 걔네들이 펫같은거 달고다니는데 그거 뭐야 도대체 중앙선 에어어어어 으흐흐 여기 누구더라 빵 빵 뭐지 빵 빵 빵 빵 점프공격 점프공격 안되지 왜? 점프공격 대쉬공격 어? 어어 점프공격 점프씨브드 점프공격 뭐지? 준혁이 어디갔지? 준혁아 어디서 오가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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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악원님 악원님 익숙한 소리가 뭐야 누가 때리는거야 뭐야 너 왜앞아 아 왜앞아 이거 밴밴밴반반반반반받 이우흑흑흑 제 바주카로 덤비치면 한 방이 죽습니다 어? 뭐? 뭐지? 이륜터데 뭔가 쌌연네 툴명이야 아 뭐야 누워서 때리는거지? 너니? 아저씨 겁먹어 냠냠 맛있어 아버님 어딨어요? 있는거 다 압니다 제가 무서우신가봐요 그래봤자 투명 포션에도 한개가 있어요 아버님 투명 아니야 네? 투명 아닌데? 투명 아니에요? 어 그럼 어딨어요 어디있지? 내가 진짜 못찾는건가? 그럼 이건물이겠지 아 어디야? 어 저 탑인가? 어 하아 하아 여기인가? 아버님 여기있나? 여기있나? 여기있데? 아닌데? 어? 어 어 투명 맞잖아요 라거님 아닌데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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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데 여기있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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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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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어디서 났어 너 거기 어디서 났어 중력이거 뺏었죠 중력이걸 어떻게 뺏어 중력이거 졌는데요 하나밖에 못가지잖아 그거 그 빌려가서 쓰레기가 됐어요 돼? 중력이가 빌려서 쓰라는데요 이론 무슨 히든 등장에 두 명이야 근데 걔 쓰레기 나왔어요 아버님 아원도 중력한테 빌려요 어? 아원도 중력한테 빌려요 걔한테 어떻게 빌려? 중력한테 빌려달라면 빌려주던데 한개밖에 안된다니까? 그래? 쓰라는데요 중력이가? 아니야 뭐지? 얘 죽여야되나? 뭐가 뭐요? 뭐 누굴 죽여 얘요 얘 못사 죽여 못사 못사 어딨냐? 못사고 만드기 얘 어딨어 나 만드기를 본 적이 없거든 맵에 저도요 만드기 어딨지 한번 찾고 올게 중앙섬에서 싸운다는데 얘네 중앙섬이래? 오케이 갑니다 중앙섬으로 가면 되지 여기가 중앙섬 아니야? 아닌가? 중앙섬으로 가면 돼 아니네 lev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